파밍을 해야 되는데 파밍을 하려면 지금 주변에 특수 좀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처리를 해야 되고 저거 처리를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고 어? 제니 안됐다 어 근데 퀘스 뭐라고? 이걸 새벽이로 가야 된다고 바로? 일단 가봐 저거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새벽이 쉬고 있어? 아니 새벽이랜다 제니스 쉬고 있어 제니스야 너 템 뺏니? 뺐네 홀리샛 개머러 잠깐만 그 약을 좀 가져가자 진통제 두개 이거 들고갔다가 죽으면 뭐 지 운명이지 뭐 는 차가 왜 다 개판되어있니 괜찮아 어떻게든 될꺼야 1.4키로 나가야 된다구요? 어디 계신데요 아이고 왜 앞에 그 농장에 계실까 저걸 어떻게 구해주냐 몰라 새벽에는 승모 퀘스트부터 해 와 어그로 어이구 불로타가 세마리 잠시만 이쪽으로 못가지 않니 지난번에 일로갔다가 조졌어 젠장 잠깐만요 오케이 아 저놈가 한 두 대만 치면 이거 차 터질거 같아가지고 와 차 덜덜거리는거 봐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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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들어온다 안녕 안녕 얘들아 나 좀 지나갈게 여기 누구사니 아 생자애들을 사는구나 아 여기 옛날집이네 그 어 음 여기서 내릴까? 무서우니까 차 터지면 좀 그러니까 놀러왔어요 놀러왔어요 아이고 뭐가 저렇게 많아 잠깐만 잠깐만 야 너 혹시 찼네 아 둘다 똥인데 둘다 캐 아 아 차라리 건슬링거나 샤프슈터 이런거 나오면 개꿀인디 아 이거 못올라가니? 와 이걸 못올라가네 진짜 못올라가? 아 되는구나 어 이거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? 호잇 호잇 될리가 그치 그런게임 아니지 톡 어 프릭들 와 프릭들 여기 계세요? 어이구 계시네 여기 지금 저기에 스크리머 있거든요 나이스 안녕 나 10월달에 어세싱크리드 밀 하지 안해도 될거 같은데? 이미 이미 어세싱크리드를 하고 있는데? 와 볼트 여기서 뭐 찾아야 돼? 아 이거 승모편지 찾아야 되는 퀘스트구나 아 오케이 공구상자 나오면 좋겠다 이 상태로 며칠 지나면은 끌텐데 이게 Stacy 흐흑 아 지금 열 시 맞아? 왜 이렇게 어두운 거 같냐 아니 무슨 아침 10시가 이렇게 어두워 하얀병 하나 더 라스트 뭐냐 이거냐 아 진짜 LB버튼 누르고 싶다 아 진짜 빠른 탐색하고 싶다 헤헤헤 근데 차고니까 자동차 수리키트 있을 법하지 않나 어떻게 궁구상지 하나 정도 에이 궁대 그런거 말고 수리키트 하나만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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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통 말고 수리키트 하나만 줘봐 착하게 살게 이걸 안주네 아 저거 태워버려야 되는데 태운다는 편이 좀 이상하구나 주셔버려야 되는데 어 저기도 전기네 아 근데 2000이나 들어가 어? 지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. 믿으세요. 일로와 해 해 쉿 많다 좀 아 무친 패럴 있어 그래 있을 법 하지 아 씨 이거 어떻게 잡지? 야 그 창문 좀 부셔봐라 누가 일로 오나 혹시? 안오겠지? 오면 말이 안되는거잖아 솔직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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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시만 아..샛 잠시만 침착해 침착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마리 아이 왜 니가 죄송합니다 스크램드 스크램드 아 미친 무슨 3레벨이야 그 와중에 오우 젖었다 오우 살았다 일단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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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더 나이스 아 쟤네 일로 안나오나 나는 확 죽이면 되는데 뭐하냐 다섯발밖에 없다 아 거리 완전 저거됐어 가게 안나와 이제 아 아 아 아 미친 하나 둘 셋 여긴 컷 넘어와 봐 넘어와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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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싫다 페럴 아 특수정비 자주 나오는거 그럴 수 있어 페럴은 좀 그래 아휴 아휴 안 보여 저 안 어딘가에 있을텐데 안 보여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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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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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는 무슨 역병 감염지 맛집이야? 계속 감염지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. 장전하고 가.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. 아씨 무서워. 또 패럴이야. 지겨워 죽겠어. 아 까만 연기 나온다. 한 번 더 부딪히면 불 붙겠다. 거기 엎드려 있어 나쁜 놈들아. 이건 또 뭐야. 장전하고 가. 장전하고 가. 장전하고 가. 가. 장전하고 가. 장전하고 가. 시작해야 돼. 장전하고 가. 장전하고 가. 하. 하아 뭔 저 패럴이여 두마리가 소리 질렀데 방금? 아 맞다 테만 뺐다 어? 팀버 하나가 배워야 될텐데? 아 아닌가? 팀버 하나 남지 않나? 아 팀버린다 어 50 FC 새벽아 좀 쉬어라 너 이거 계단 어딨어? 너가 기지 지키는 애잖아 지키는 애들은 방선검 들어 아 빨리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잘못 눌렀다 자 일단은 감염지 지워서 편안하고 어..어라? 맞다 상인 상인 갔다와보자 몇 메다죠? 340m 뛰어갈까? 뭐 파는지 아 아 의약품 의약품이면 살거 없을거 같은데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회수 아직 안했는데 공구 상자가 있었네 지금 얘 무기 안 들고 왔지? 두 마리네 뭐야 근처에 여러 마리가 있네 야 안되겠다 빠져 갔다가 죽겠다 나는 뭐 안 돼 數 flavours 흑 흑 2 ac 인 면 여러 침들로 늘려버리고 싶다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 아니다 그 넥서스 뒤져보니까 인벤토리 칸 수를 늘리는 모드는 없대요 그거 하면은 게임에 무슨 충돌 일어난다던데 대체 최대 8칸으로 설계된 게임이라 이게 아예 안된다던데 야 저건 또 왜 위치가 저기야 너무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갔다 그냥 죽을거같은데 그럼 일단 상당히 위험해 보이니까 준비를 좀 해서 가는걸로 잠깐만 미라구라는 소리 하자 솔직히 둘이서 가면 웬만하면은 큰 위험은 없을거야 저거 걔 누구냐 나 누구하나 데려갈라 그랬는데 제이스 어딨어 저있네 이스야 아니 저격탑에 두명이 살면 어떻게 해 지금 사람이 네명밖에 없는데 야 일로와 따라와 아 우리 이스 이스 빨리와 항상 엔진을 켜둘게 이스 내일 오니? 오케이 나 근데 얘네 이거 참 신기한게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점프를 해? 등반지가 있는데 아니 저거 말이 되는건가? 예전부터 되게 신경쓰였어 저거 너무 말이 안되잖아 아니 어떻게 저게 점프가 되냐 응 갈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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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엄맛 엄맛 차 뒤집어지겠다 어 여기 내가 아 이장소가 아닌가? 이거 누군데 뭔데 이거 괴물? 다른 애들이죠 다른 애들이죠? 아니 근데 저 도움을 청한건 괴물이었던거 같은데? 뭐지? 아 저중에 누구 하나 고립 됐나보다 잘 좀 하지 에이 야 타 타라고 바보야 와 와우 있어봐 파밍 좀만 하고 파밍 좀만 하고 아 파밍은 준비사항이니깐 아 파밍은 준비사항이니깐 가자 오면 죽이면 되잖아 타 타 타 타 타 타 타 근데 가비가 총알도 죽고 잘하네 여기 원래 내가 먹을려고 했던 극위지인데 아쉽다 얘들아 여기 니네 친구왔다 간다 자 제이스 몸 대지 말고 일로와 바보야 아이씨 얘네들이 알아서 죽기에 내뿜는 되잖아 나이 그룹은 사이드를 이스야 얘네 어떻게 생각해 죽여버릴까? 안되나? 죽이면 안되냐? 직업에 들어가자 아무것도 역병 샘플을 칠 영향력에 판다고? 왜? 뭐 좀비 사냥 전문가라는 얘기는 했었지만 개꿀인데? 일곱 개를 칠 원에 팔아? 그럼 너희들이 사갈게 똑같네 쟤네 어디가? 야야야야 너 스탯 좀 보자 생각해봐 적은 옷이 왔다고? 근처에? 유인해서 얘네 죽게 만들어볼까요? 좀 그렇지 그건 제니스 타 가자 오이 쉣 와 갑자기 때리냐 아픈 놈들 몰라 난 집에 갈거야 삐졌어 죄송합니다 어디에 있었어? 아 맞아 근데 내가 그들을 싸우는 것 같고 내가 항상 그들을 싸우는 것 같았다 제가 그들을 싸우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 같았다 오늘 되게 열심히 떠드네 우와아 절극이야 하이 재그넛 안녕 나 간다 우후 아 점프할 줄 알았네 하이 야 어디가 우리 집이야 야 어디가 우리 집이냐 이렇게 해보니까 모르겠다 여기다 저 징투를 안 지워놔가지고 조질뻔했네 그런 말 하지마 좀비물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조동아리 확 끝나 그런 플래그 될 만한 얘기 하지마 제발 나무일 없었네 뭐하니 바보인가 일단 역병심장은 개꿀인데 쟤네도 그 좀비 재미삼아 죽인 애들인갑다 그럼 저럴 수 있지 네 제이스 가서 저 경계서 뭐야 너는 뭘 했다고 왜 아니 지가 뭘 했다고 대체 저 자신을 확인했으면 좋지 나쁜 아이디아 열받아 아유 그걸 왜 아낌없이 주는 제이스야 좀비들한테 이렇게 배고플까봐 살점도 주고 아 아 뭐야 위치가 바뀌었다 어? npc 01 네임 저렇게 바뀌었네 원래 여기 있던 퀘스트인데 항상 내가 계속 안 했을 뿐인데 신기하네 신기하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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